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호와의 책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고 한 남편이 여러 여인을 거든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또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보면은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부모가 돼 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버릴 수 없는 내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마치 그려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런 자식을 훈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기회가 있다 그 수십 년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여와 하나님 하나님은 지나온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의 사항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악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도 악할까요? 선할까요? 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행동이 약했고 특별히 어떤 죄가 있었냐면은 음란, 가늠 이런 죄가 팽배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죄가 많으면은 심판이 커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6장 14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보면은 잔나무는 물에 뜨는 힘, 부력이 강해요 아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배를 만들고 안과 밖에 방수제인 역청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방주는 방향키나 추진력이 없지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샘, 함, 야배 세 아들이 있었는데 힘을 모아서 방주를 짓는데 주변 사람들은 듣지를 않고 도와주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틈틈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증언하고 있는데 베드로 2장 5절에 보면은 예 세상을 용서치 않냐 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하는 그러한 의로운 일을 전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암수 한 쌍씩 또 여러 쌍씩 짝을 지어서 방주에 타는데요 노아가 아무리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다려도 희망이 없어서 방주의 문을 닫게 됩니다 창세기 7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노아가 살던 때에는 비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기후 환경이 완전히 닳았던 것이죠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고 노아와 노아의 처 그리고 쌤, 함, 야베 세 아들과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쌤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밤낮으로 비가 온 결과로 인해서 방주가 또 올랐는데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게 물이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고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고 되어 있고 세상에 물이 있잖아요 150일 동안이 가득 찬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방주에 탄 생명체 외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없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증거와 흔적을 남겨두신 하나님 그러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럼 증거와 흔적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까요? 가장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만들었고 탔고 생명을 보존했던 그 방주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 배가 어디에 안착했다는 말이 없다면 이건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여있는 이 산이 아라라산인데 이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산은 터키에 있고 그 이름은 아라라산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시작이 돼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는 그 기간이 무려 1년하고 약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방주가 무슨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양산? 악차산? 이 대구에 가면요 압산이 있어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 내일은 압산 가시죠 그래서 제가 농담인 줄 알고 저는 뒷산 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압산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설마 압산이 있겠어? 난 뒷산 갈 거야 가보시면 알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탔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증거들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라라산과 방주는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라라산이 정말로 있고 그 산에 방주가 정말로 발견이 됐다면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노아 시대에 뭘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더 크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고 말고죠 그런데 없으면 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저는 다른 일을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8장 3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산이라고 하는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산이 발견되는데 터키의 동쪽에 아라라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산의 이름과 이 터키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아라라산 높이가 무려 5,165m나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높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이 타지 않고 만약에 얼음 속에나 이렇게 묻혀 있었다고 한다면 보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봤는데 주간조선 88년도 9월 4일자 자료에 터키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고 그 약 4,200m 부근에서 발견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탈리아의 마르크 폴로, 프랑스의 나바라, 러시아의 자발로스키, 미국의 달 탐험가인 우진, 제임스, 오인 이런 분들이 직접 그 방주를 보고 사진을 찍고 목재를 채취해가지고 와서 임업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만들었을 때의 그 시대와 일치한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1970년 3월 4일자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페르랑 나바라라고 하는 이분이 방주의 파편을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드리드 임업연구소에 의뢰를 했더니 약 5천 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스포주신문에도 1974년 자료죠 노아의 방주 아르라트 산정 다행히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소년 동안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이 왜 있느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길이가 140m 그리고 백두산 두각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이 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1만 5천 톤급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4200m 부근에 올라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이 틀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노아의 배가 틀림이 없으면 신화가 아니고 실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우라 협곡 북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흐릿한 사진을 선명하게 모핑 처리했는데 이게 실제 노아의 방주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가족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의 9장 19절 이하에 보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이제 기착을 했겠죠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 그들이 나왔을 겁니다 샘, 함, 야베 이 세 아들을 조차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긴긴 밤에 유튜브도 없고 네이버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없는 전기도 공급이 안 되는 그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지 그 많았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이렇게 수가 단촐하게 남았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구전으로 구전으로 해서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후손들에게 전해진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전 세계 200여 민족에게 설화가 있는데 홍수 설화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공통적으로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재지은 인류가 물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라라산 가장 높은 봉우리에 귀착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화인 남매홈과 목도령에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인물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인류를 퍼뜨리고 살았다 산봉우리의 배를 맨 내용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6월호에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뭐라고 됐습니까? 있었다,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측지위성을 통해서 방주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였는지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TV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딸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라산과 같은 지명의 사이 현지에도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터키의 아라라산이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항공군대의 러스코비카 중에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기 중 산청상에 있는 부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대역 러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이사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러스코비카 중위가 해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미터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미터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첨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겨있기도 했다 함엄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나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삼정상의 핑할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줘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천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나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나산을 찾게 되었으며 아라나산 해발 4000m 주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뤘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이 됨으로써 성경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렇다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방금 봤던 그 아라나산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 올라왔습니다 72% 올라왔습니다 82% 올라왔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와이파이를 참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먼저 쭉 가세요 쭉 가서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방금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산 있잖아요 그 산이 실제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산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었던 아라나산입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걸 조금 더 측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이 있었고 그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아라나산 이게 아라나산입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어디서 왔고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물은 또 어디로 갔을까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비는 지금은 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틀재를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메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늘인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 위에 이 물층이 없는데 노아홍수 사건 이전에는 이러한 물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물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이 빈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는데 수막 재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마선, 엑스선, 자외선들이 완전히 차단이 됐어요 그리고 지구의 환경은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죠 적도, 극지방 따뜻했고 바람과 폭풍이 없고 성장기는 계속되고 지구 전체에 걸쳐서 무성한 초목이었습니다 추운 북극과 남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몇 살까지 가능했다고요? 900살까지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환경에서도 250살 이상 사신 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가득 채웠던 물은 도대체 어디로 왔느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했죠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물들이 지구 안으로 다 유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로 가득 찬 지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증발해도 다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50리터의 물이 증발했으면 다시 50리터의 물이 얼마 후에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해서 사라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구상의 물의 양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 한 컵이 있는데 이 물 한 컵을 수건에 부었어요 증발하고 이제 나중에는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시 물 한 컵의 물 양이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가득 찬 지구상의 이 물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줄어들어서 육지가 드러나고 산이 생기고 계곡이 생기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밖과 논이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답이 10편 33편 7절에 있는데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이 물을 무더기 같이 쌓아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얼음으로 얼려놓는 거예요 수돗물을 갖다가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얼려서 쌓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깊이 파셔가지고 물 곳간을 만드셔서 물을 가둬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았을 경우에 이 지구 전체를 물로 덮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겁니다 북극의 바다의 얼음의 크기가 한반도의 122배고 남극 대륙의 크기는 한반도의 61배나 됩니다 민물 매력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극에 있는 얼음이죠 남극의 얼음의 두께가 무려 얼마가 되냐면 3200m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수면이 58m에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계시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차피 저는 가난하니까 손해볼 게 없고요 그리고 깊은 곳간을 만들어놨다고 돼 있는데 괌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괌 옆에 보면 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깊이가 11,035m나 됩니다 육지를 만약에 평평하게 한다면 참 괴상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죠 육지를 죄다 허물어서 깊은 바다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메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평균하여 3400m의 깊은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 사건 당시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10편 33편 7절에 보면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동이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곶간에 두시도다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검인은 그를 경애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해야 됩니까?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은 악한 일대로 판결하셔서 상급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애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구 전체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되는 이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참 많이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쳐다보니까 어때요? 고생한 얼굴이에요? 뺀질 뺀질 잘 산 얼굴이에요? 고생한 얼굴이에요? 아이고야 이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야 어렸을 때 고생 참 많이 했나 봐요 아이고 여드름이 났었나 봐요 그 얼굴 흔적을 보면 살아온 흔적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이 물로 덮인 흔적이 있느냐 제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목사님 이 벽 좀 봐요 벽이 뭐 있는데 표시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냐 여기까지 물이 찼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페인트 색깔이 다른 거예요 흙탕물에 고여있는 그 흔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흔적도 남겨놨을까요? 안 남겨놨을까요? 이 흔적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우 사건 이후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져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식량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금이 또 필요해요 그런데 이 소금을 하나님이 여러 내륙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장세기 7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물이 땅에도 옥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리고 물이 불어서 15기씨 오르며 산들이 덮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 여러 곳이 물에 잠겼다가 나온 흔적이 있어요 거대한 웅덩이가 있었겠죠? 거기에 고여있는 바닷물이 뭐가 됐을까요? 바로 소금이 된 겁니다 소금은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 것을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이 소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장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하우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려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륙에 세계 소금 산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이렇게나 많아요 몽골,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전세계 62곳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 빌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빌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다하고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소금이 난다니까요 이게 소금을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소금이 전세계 여러 곳에 나오고요 또 하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봅니다 시루떡, 무지개떡 시루떡하고 무지개떡하고 무슨 상관이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장세기 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에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안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물이 불어서 15규미씨에 오르며 산들이 덮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 홍수로 인해서 바닷속 지구 표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곳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리니까 토양 액화 현상이 일어나요 단단했던 그 흙들이 흐물흐물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저탕유라고 하면 진흙물이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래에는 미세 입자층이 딱 깔리고요 그 위에는 굵은 입자층이 딱 깔려요 그 위에 또 미세 입자층이 깔리고 그 위에 굵은 입자층이 깔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시루떡, 무지개턱처럼 이러한 지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지층은요 이런 흥범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반드시 물에 의해서 이러한 지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지각 표면층의 75%가 이러한 퇴직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게 노화 시대에 홍수로 멸망했다는 사실이 맞구나, 틀리구나 맞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저탕류에 의해서 이러한 지층이 만들어지느냐 엄청난 힘으로 끌고 밀고 당기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아주 빠르고 짧은 시간에 많은 퇴적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그리고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 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바다 속에서는 노화홍수 당시에 퇴적층이 이렇게 이렇게 쌓여갔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이게 시루동 모양처럼 만들어진 퇴적지층이에요 따라서 해봅니다 쌓을 퇴 쌓을 적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퇴적지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층이 지구상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지각층 75%가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홍수를 입증하는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고지대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왜 여기에 있느냐 퇴적지층이 만들어질 때에 조개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덮여가지고 있잖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서 위의 눈을 압력에 의해서 잔가시 하나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다 화석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구 표면에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한다 현재 지구 구성 물질의 95%가 화석암이나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뭐로 되어있습니까 퇴적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죠 시작 퇴적암은 보통 강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가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지층이 형성이 됐다 그랬다면 이렇게 불규칙한 침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런 퇴적 지층은 침식작용이 전혀 없이 반듯한 줄무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급속한 퇴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도 오시아니아, 아시아, 중국 태양산에도, 호주에도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에리조나주의 그랜드라고 하는 케년이 있습니다 엄청난 협곡이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강이 흘러서 캘로포니아만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이 길이가 무려 얼마나 되느냐 445km나 됩니다 그리고 이 협곡의 넓이가 좁은 곳은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넓은 곳은 30km가 됩니다 이 협곡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약 1.5km 아파트 층수로 말하면 약 600층이에요 몇 층이요? 600층 정도의 그 깊이의 협곡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협곡이 해발 2100m 높이의 고온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1950m가 한라산 맞잖아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모시고 한라산 한번 가고 싶은데 한 2박 3일 올라가고 내려올 때 2박 3일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라산보다 더 높은 그 곳에 이러한 태적 지층이 쌓였다는 것은 얼마나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 이렇게 높은 곳에 협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다 보거든요 다 태적 지층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태적 지층 맞죠? 완전한 태적 지층입니다 반듯한 줄문이죠 완전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는 이렇게 터졌느냐 물이 빠지면서 거대한 웅덩이가 물이 고여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연약한 지반이 터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2000년 6월에 그랜드 캐니언 형성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 지층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지구 전체에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태적 지층이 쌓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내 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질문이 지층이다 우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것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침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침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했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됐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값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탕류가 흐른 것일까 지구 전체에 대홍수가 있지 않고는 이러한 지층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노아 시대에 노아가 직접 만들었던 방주가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륙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이 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금 봤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화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늦게 돌아가니까 저도 쉬고 좋네요 이게 10월에 지폐하는 것하고요 12월에 지폐하는 건 달라요 목이요? 말라요 제가 여기 촉촉한 수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뽀송뽀송 말라버려요 여러분은 춥다고 난리죠? 저는 마른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아셨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면요 자, 여기서요 그랜드 캐니언을 쭉 가는데 이게 코로나도 강이 흘러서 쭉 흘러서 내려가는데 이게 무려 445km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랜드 캐니언이 나오는데 이게 정상 부분인데 정상 이 정상에서 보게 되면요 이야, 큰일 났네요 넘었는데 이제 7%인데 네, 좀 올라가네요 자, 그랜드 캐니언의 정상인데 2100m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여기 퇴적지층 맞아야 틀려요 맞죠? 이 부분도 보면 퇴적지층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산 정상에도 이런 퇴적지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곡 그 아래에도 이런 퇴적지층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스카이워크입니다 이게 몇만 원 줘야 돼요 여러분 돈 안 받고 지금 보니까 얼마나 공짜입니까 오, 어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깊은 거예요 아파트 600층 높이에 그 깊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다 노화시대의 홍수로 인해서 생겨진 지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륙에 존재하는데 세상에 3000m가 넘는 볼리비아의 우윤유 소금 사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볼리비아인데요 이 볼리비아의 이게 다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금을 채취하고 있는 곳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볼리비아 소금 사막 한쪽에서 끝까지 가려면요 자동차로 무려 5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곳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런 소금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기 이 부분이 보면 이 소금을 지금 채취하고 있는 거예요 3400m 높은 곳에서 시간 관계상 펼쳐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고 있던 때에 물로 세상에 멸망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약 4000년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고 세상 중앙에 그어하게 하고 법과 화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담 때부터 실패가 계속이 되죠 노아 때에도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범죄하는 일로 인해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노아 이후에 샘, 함, 야베스를 쫓아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흩어져 살지 말고 큰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혹은 5천개 혹은 3천5백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필리핀 성교하고 있잖아요 70개 정도 언어가 있어요 그 옆에 파피안 6인 2섬에는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천개예요 천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배경이 창세기 11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가득했던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달대야 우루 현재 이라크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땅은 세상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요 그리고 민족은 이스라엘 다른 말로는 유대인 왜 유대인을 하나님이 불렀느냐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종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땅이 어디에 가난한 땅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전라도 땅 정도만한 이런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자 43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신명기 실장에도 보게 되면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니라 약한 민족이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기록돼서 번역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로마 3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되었죠 특별히 애국에서 열 가지 이적을 경험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했고 열이고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읽었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파라다이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택의 배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잇, 솔로몬 왕 때에는 순종하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영토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훈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불순종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고 그 권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잘못을 이우치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물 교훈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저추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람피는 거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내가 다른 것은 다 좀 잘못해도 괜찮은데 아내가 바람을 피고 다닙니다 이건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신을 쫓는 것 우상 숭비하는 것 허수아비우자의 형상 상태를 써서 숭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개명 중에 열 가지 개명이라 해서 식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비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에 이끄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거짓말 탐내지 말라 이러한 개명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고 예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죠 그렇지 그렇게 해 줄 거야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데요 카메라는 방송실에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가 사고를 치고 막 다녀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선생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선택하시라고요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말만 하잖아요 나쁜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손자가 자기 중손자가 고손자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징계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던 거예요 신명 28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무엇입니까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 게 뭐예요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 게 뭐예요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리 떡반죽 거릇 이런 것들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릇된 길을 가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약 3,500여 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징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명 28장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온 세상의 이 말인 겁니다 만민 중에 뭐라고 됐죠 얼마나 중요했을지 이렇게 큰 글자로 써놨겠어요 어떠신다고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아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가 흩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방인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불순정했구만 불순정했어 그러니까 흩어졌지 이렇게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기 26장 33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리고 흩어진 그 나라에서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말씀꾸러기 아들을 내쫓았더니 나가서 더 잘 살아버리네 그럼 그들이 뉘우칠까요 안 뉘우칠까요 뉘우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나라에서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는 힘든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흩어져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초방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그 땅은 몹쓸 땅 그리고 황무안 땅 성읍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정말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체적인 훈계들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될까요 황무안 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BC 1390년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도 불순정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BC 930년경에 약 3000년 전이죠 솔로몬 왕 때에는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됐어요 왜 분열 왕국이 됐느냐 11개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합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어떻게 됐죠 떠남으로 여왁께서 저에게 진노하시고 여왁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또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버렸어요 분단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명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북쪽에는 엘리야 호세야 남쪽에는 요나 하박국 이런 선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도 불순종하니까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훈계를 받고 니우치면 용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약 900년 1000년 가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바베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던 겁니다 심지어 4기 18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거든요 너희들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러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몰렉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가 제 은서나 영서 있잖아요 딸하고 아들 이름이에요 그 아이를 불에다가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그건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요 몰렉 우상들에게 어린 생명을 바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11개와 16장 이하의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암몬 족속에 몰렉신에게 동물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렸다니까요 뒤에서 불을 지피고 이 갓난아이를 던져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누가 내 속을 알겠어 땅이나 알지 하늘이나 알지 누가 내 속을 알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우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참 괜찮은 인품이 좋은 사람 있는데 아예 세상에 알고 봤더니 자기 부모를 버린 거예요 달리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창조하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죄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죄가 들어오면 멀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는 이렇습니다 로마스 1장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저한테는 인사 안 하는데 제 구두한테는 인사를 해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남편은 뭡니까 보호자예요 과부로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힘드냐 이 말에 외롭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없인 여기고 남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되잖아요 공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남편의 위치에 계신 분이 누구냐 여우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편 되는 하나님을 속이고 떨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우와의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징계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참으신 거예요 같이 읽으실까요 에레메 29장 19절 시작 이는 내가 내 종손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우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미니라 여우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자식에게 훈계를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저녁에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저는 한 통화만 하고 말아요 계속 연락해 봐요 계속 전화기 눌러보죠 그리고 전화기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 안방에 누워있습니까 여기저기 가볼 만한 곳 다 찾아오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워요 이 창피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라 제국을 위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그럼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셔요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도 선자들을 또 보내가지고 돌이키도록 기회를 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뒤에도 스가리아 말락이 이런 선자를 보내가지고 돌이키면서 요구했는데 돌이키지 않은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주의 도예 행치 아니하며 무로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이를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모든 재앙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세기, 주래길, 레이기, 민숙이 신명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뒤에 바벨론에서 직접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먼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니엘에서 9장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싸우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공의로우시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정과 그에 대한 징계는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때까지 약 6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지만 죽고는 없는 상태로 사법권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모습이냐면 저하고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 안 그래? 맞다고 해주세요 왜 아닌 척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배기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돌이켰으면 흩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불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리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AD 70년에서 AD 135년 때까지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에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잠깐 이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자기 땅에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죄 싹선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사망을 당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거니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지도자구나 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와 대항을 해서 솔로몬 시대에 다이떼의 그 붕의 영화를 다시 이룩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감남산으로 피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강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범 2장 17절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후로 일을 보내며 가로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이 나흘된 나사로를 살려내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졌습니다 왜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랑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이적밖에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고 영혼 문제, 사후 문제는 관심이 없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본데오 빌라도를 충동질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나 이런 말이 있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이 피값을 누가 받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도 돌리십시오 이 말이 씨가 됐습니다 결국은 마태봄 12항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녀가 그렇게 되면 죽어버리면 되지 야! 마르시가 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마!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기회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피값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 벌에다가 예수님을 죽인 죄값까지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실 때가 AD 33년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당시에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 결과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성인데 제가 이곳을 가봤어요 서쪽 병만 남겨놨어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화난사를 보게 되면 AD 135년에 로마 하드라누스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이때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죽을까요? 추방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35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자손은 뭘 얘기할까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역사를 훑어보니까요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돼 그 읍회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미래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떠나서요 살게 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135년에 하드리아노스 황제 때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여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AD 135년을 기점으로 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러시아로 이 러시아로는 약 32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아시아로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약 2000전에 예언된 말씀도 우리 시대에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3500전에 예언된 대로 2000전에 예언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들어보니까 적당히 불순종했어요 정말 완전히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저 봐보세요 제 표정 봐보세요 완전히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일반적인 표정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을 기다려주는 신이 어디있냐고요 천년 동안을 그리고 맞배기로 바벨론에 의해서 추방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돌이켰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렉 26장 33절에 물하고 한번 마실게요 이미 입이 다 말라버렸어요 서울 동부가서만 이게 환경이 안 좋다고 했더니 아이고 말이 씨가 된다고 똑같네요 계양교에도 화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3500년에 예수님이 또 모든 이방에 사로잡힐 것이요 2000년에 예언해 주셨는데 AD 135년 이후에 134개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따라서 봅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지는 것을 보고 뭘 느낍니까? 성경의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세계 유대인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134개국에 무려 몇 명입니까? 한참 세월려야 되죠 몇 명인이에요?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800만 명 정도가 134개국에 살고 있어요 1998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훈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또 쉬어야 되겠죠? 체조하겠습니다 건강박수였습니다 건강해지셨습니까? 깍지 한번 끼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셔서 앞으로 쭉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위로 한번 쭉 올리시고 소리 한번 절여주시고 거기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뒤로 한번 쭉 소리지시고 아유 시원하시겠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뒤로 한번 돌리시고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계속 체조할까요? 공부할까요? 체조하면 아마 관절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공부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정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흩어진 나라에서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흩어진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이 예언도 맞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1939년부터 45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 외의 나라에서 살면서 엄청난 대량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화황을 좀 보시죠 흩어진 열방에서 환란당할 것이 성경의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것은 살펴봤고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어떻게 됐죠? 따르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흩어진 나라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D 313년 이후부터 쭉 살펴봤더니 계속해서 학살, 학살, 학살인 거예요 그리고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1,8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약 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 말씀 보고 그리고 19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곳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제가 이곳에 다녀왔고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럼 독일은 왜 이런 일을 벌었느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분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첩활동을 하고 또 독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반유대인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법으로요 1933년 4월에 반유대인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포스터입니다 특별히 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폴란드 아우스비치라고 하는 이 수용소로 모으게 돼요 모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때 당시에 나치스에서 400만 명이 죽었는데 아우스비치 제1 수용소입니다 그럼 제2, 제3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열차로 실려온 사람들 중에 세약한 사람이나 노인, 어린이들은 곧바로 공동 사후실로 위장한 가스실로 보내서 가스 위에서 죽었고 그리고 굶주림, 인체 실험 등에 의해서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희생자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카펫을 짜고 뼈를 갈아서 골분필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찍어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서 환란과 핍박을 당하면서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봤더니 실제로 여인들의 머리카락이 다 밀려지고 대머리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용도가 무엇이냐 왜 있느냐 이거예요 잠수한 방수제로 사용을 하고 담요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대머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옷을 벗겨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2600년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남자들 옷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틀리, 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금괴로 만들어가지고 군수 글자로 사용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기 에스겔 23장에 보게 되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고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의학 실험에 인체가 제공이 됐고 유태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가 된 거예요 생체 실험으로 썩어버린 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두개구를 잘라내고 싱싱한 골에다가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심장도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일의 의학이 우리 시대에 발전을 했죠 여기 보면 유태인 수용소 아우스비치에서 가스 목욕탕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1900년 동안 계속해서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깡통이 뭐냐면 독가스 깡통이에요 지구론 비라고 하는 깡통인데 한 통이면 5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노란색 지구론 비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장터에서 화장이 되어서 사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945년 4월 13일에 미국의 진주로 독일군들이 매장하지 못하고 버린 유대인들의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송장입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불도저로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600만 명 유태인 학살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600만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의 환란과 핍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KBS에서 다큐로 제작을 했는데 일부를 잠시 보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워들어 수천년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키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케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한글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몇 퍼센트요?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이요 이 예언이 AD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시작을 해가지고 134개 나라로 흩어졌죠 그리고 흩어진 그 나라에서 환란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아주 절정에 도달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훈계의 기간이 무려 190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이나 다니엘 또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각 개인은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고생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세상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되고 강국이 되고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돈을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 에스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 때까지 약 16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 이 치자가 나아갈 치자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기완, 강국, 옥토가 될 것이 모세 때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주권이 상실이 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되고 AD 135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도록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멸망당한 것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회복이 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피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뭐라고 됐죠? 흩으실 것이요 이거 예언이 성취된 거 봤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낼 그 열국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적어요 많아요? 많지 못할 것이라고 됐는 거예요 방금 우리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29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 보시는 시간표 가운데 끝이라는 거예요 끝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국가가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열방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아라 아껴놓아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정말 가능할까? 언제 멸망했느냐? 죽건 잃어버린 지가 2600년 전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약 19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 동안을 일본이 식민지로 통치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없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벤또, 아브라기, 닭강, 아르바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뭐예요? 일본의 치리아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죽건을 상실한 2600년 땅에 쫓겨난 1900년의 나라가 회복이 되겠냐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이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 마른 뼈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뼈들이 살겠느냐? 그런데 이 뼈들이 심이 말랐고 아주 말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지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군대! 군대는 뭐예요? 싸움할 수 있는 용서가 된다는 거잖아요 또 내게 이러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은 사실은 누구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멸망한 것 같지만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가 나를 여화인 줄 알래라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화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너희를 너희 고토, 옛고, 흑토짜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에스겔 39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을 모아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여화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언을 해놓은 거예요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이 성경에 또 예언되어졌는데 에스겔 20장 34절에 보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모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너희로 말미야마 내 거룩한 이름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임이니라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이 되고 강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성경이 그대로 성취가 됐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회복이 가능할까 심이 마른 지 오래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따라 삽니다 와우 그렇죠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금반지 50년 전에 잊어버렸다면서요 내가 잊어버렸지 찾았습니다 그럼 놀래요 놀래요 이야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 팔아봐야 100만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증명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이라니까요 이것만이 콩콩 묵상하잖아요 오 하나님 이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놀랍습니다 26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분이 초대수상 벤 구리온입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랍이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 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립하고 멸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열방에서 모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00만 명이었을 때 120개 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언어가 몇 개의 언어예요? 83개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놀라웠어요 피부색이 다 달라요 지금은 93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지도를 보면 원래 이곳이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 지명이 없어요 국가맹이 없잖아요 1945년까지 그런데 반전이 있죠 완전히 1945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핍박과 환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지도를 봤더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이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주권을 이뤘고 AD 70년에 멸망을 당했고 영토에서 추방을 당한 것이 AD 135년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해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라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이래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방금 표정 보셨어요? 이런 일은 극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살펴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시키신 겁니다 26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AD 135년에 열방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귀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귀소본능이 있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흩어진 민족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귀환 시에 북방과 남방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43장 5절 이하의 말씀은 2700년에 기억된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북쪽과 남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지? 동쪽과 서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방에게 놓으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디냐? 바로 러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는 무려 3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독립한 이후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세금 내고 가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국가에서 다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인권 타라고 하지 말고 보내라 그런데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계속 흉년이 들기 시작함으로 인해가지고 1973년도에 미국에서 제안을 해요 미를 줄 테니까 유대인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협의가 돼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이민을 보장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붙잡고 있다가 놓아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남방의 일기를 구려하지 말라 구자가 뭐냐면 잡을 구자에 머무를 유자에 너 구려 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라고 하는 곳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티오피아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숫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구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스라엘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샬라시 황제가 살해를 당하고 맹기투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1991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수시키는 일이 있게 돼요 구려하고 있었는데 빼내오는 그 일이 있었죠 그리고 36대의 전보제 투기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1948년 이후에 계속 생기는데 북쪽의 일기를 놓으라! 남방의 일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어요 뭐 걸어서 오겠죠 배 타고 오든지 그런데 2700전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비둘기처럼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6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 사람은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게 뭘까요?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보고 이사야가 기록을 한 거죠 1948년 가을에 아랍 전역에서 4만 5천 명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신문기자가 이사야 60장 8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럼 비행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했습니까? 1948년도 5월 14일을 독립했습니다 비행기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들이 귀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돌아왔죠 하나님은 원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흩어진 곳에서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강한 나라가 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정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재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 꾸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세를 찢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1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요? 다스린다고요? 머리가 된다고요? 참 글쎄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강국이 되었을까요?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집안의 실제적인 실세는 누구입니까? 남편이 모든 질을 싹 쓰고 있다면 돈을 쓰고 있으면요 그 남편이 실세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돈은 죽으라고 남편이 벌었는데 아내가 당신 5천 원? 한 달 정도는 충분하지? 맞다고 해 그럼 실세가 누구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실세가 미국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계, 기업, 정부 빚이 약 5천 존에 육박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0년 신문 자료인데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주의 국가의 부채를 봤더니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일본이요 일경 2846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어디서 준 거냐? 블룸버그 IMF에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IMF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 얼마 전에 왔던 조지소루스 들어보셨죠? 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OECD 35개국 정부 부채의 비율 순위를 확인해 봤더니 일본이 넘버원이네요 그리고 이스라엄과 21세기 신경계 질서에 대해서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인 문병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자본,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자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태자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 이스라엘의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김 대통령이 했는데요 현금이 부족했던 지난 외환위기 당시 달러가 부족했다는 뜻이죠 조지소루스를 불러서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자 유대인의 돈을 동원하라는 충고를 받게 됩니다 유태자본, 그런데 왜 IMF에서 돈을 빌리냐고요 IMF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 무역업자들로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같이 그럴까요? 단순히 많은 돈을 거머쥐고 있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앞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드지면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복수하고자 하는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큰 꿈이 있습니다 세계는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의도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문명일 교수는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되어 있죠 체주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체주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국도 어디에선가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FRB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이 연방준비은행이 미국과 아닙니까? 이 기관은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원래는 국가 소유였는데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소유권을 넘기는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어요 미국도 경제적인 혼란이 시작이 되면 돈을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빌려요 그럼 연방준비은행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 유대인인 겁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발행해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요 미국에서 0.5% 올리면 우리도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비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민간기관이 바로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대표적인 이걸 조정하는 리더들이 있는데 로스트하일드, 로펠러 가문이에요 이 두 가문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통화를 지배하고 있는 네이션 로스트하일드라고 하는 이분이 유대인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든지 신경쓰지 않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관심없다 이 말이에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형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곧 이 말은 뭐예요? 권력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달러는 그러면 누가 찍어내느냐? 미국 정부?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인데 이게 민간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실제 소유주는 몇몇 금융 자본가들인데 그 실질적인 소유주가 유대인들입니다 EBS에서 이 달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누가 찍어낼까요? 1번 미국 정부? 2번 민간은행? 답은 뭐겠습니까? 2번 민간은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금융 자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금융 자본들이 세계를 어떻게 해요? 지었다 폈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봐보세요 자 이 수건이 움직이는지 제 손이 움직이는지 봐보세요 자 손이 움직여요? 수건이 움직여요? 손이 움직인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가 움직여요? 손이 움직이죠 겉으로 볼 때는 수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미국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어떻게 합니까? 싹쓸이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 벤처 사업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400개가 있고요 세계 다이아몬도 유대인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왼손 들어주시고 반짝반짝 개항에도 몇 개 없어요 다이아가 없어요 이 다이아가 100개가 있으면요 전세계 다이아가 100개가 있으면요 90개 정도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약 10조 원의 시장 규모입니다 다이아몬드 연마법을 유대인이 발견한 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보석으로 제작이 되고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권을 좌악할 수가 있었죠 칼길, 콘티넨탈, 드리피스, 붕괴, 앙드레 이게 뭐냐면 패션 모델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거대 곡물 회사입니다 우리 농심 해태제과 롯데제가 그러면 먹는 거 주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칼길, 콘티넨탈, 드리피스, 붕괴, 앙드레 그러면 거대 곡물 회사입니다 거대 곡물 회사 하나로부터 가면 웬만한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곡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대한 회사가 이 다섯 개 회사라니까요 근데 다 이게 거의 유대계 충족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구촌 곡물 교육량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모빌은 유대인 소유입니다 하루에요 1조 원어치의 기름을 팔아가지고 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엑소모빌입니다 소유 생산의 63%, 거래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금융에 강한 유대인입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죠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처하는 일과 그 수급을 관계하는 일을 금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금융을 유럽, 미국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꽉 잡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 그중에 로스사일드 가문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금업이라고 하는 금융업에 누군가는 반드시 뛰어들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박해를 당했을 때 특별히 농사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금업에 담당을 하게 된 거죠 누군가는 이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 로스사일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보세요 18세기 후반에 8대째 이어온 대부금융 재벌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럼 로스사일드 집안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번 세알려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처음 보는 숫자죠 5경입니다 5경이면 5만조원이에요 5만조원 그럼 경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 만조원입니다 만조원 상상이 안 가죠? 세계 인구가 73억 명일 때 지구인 모두에게 얼마씩 나눠줄 수 있습니까? 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11년 연속 최고 갑부자리에 올라왔죠 빌 게이츠, 스필버그 그 몸속에는 무서운 피가 흐르고 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계회를 보게 되면 헨리 캐신저 전 국무장관 경계회를 보게 되면 빌 게이츠 전 MS 회장 마크 체크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조지 소로스 스티븐 스플버그 이런 분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금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는 에이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에이펙의 힘은 미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에이펙의 지지 없이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 해마다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는 이스라엘 연간 국방 예산의 20%를 차지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주냐는 말이에요 미국의 외교 전문 사이트인 포린 폴리스의 이온 윌리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미국은 이스라엘의 뭐라고 되어있어요? 위성 국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 결정을 마크에서 조정하는 유대인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말이고 세계 어디서든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미국이 유대인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점처럼 NO!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도 언론도 유대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650만 명 수준으로 전체 미국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창업자들 그들을 돕는 두 여성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정치를 보게 되면 에이브론 링컨, 토마스 제퍼슨 워싱턴이죠? 제퍼슨, 에이브론 링컨, 루즈벨트, 크로멜, 엘리자베스, 변양풀, 프랭클린 이런 분들이 다 유대인이고 사상가를 또 보게 되면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파스칼, 리체, 데카르스 여러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배하고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매스컴도 보게 되면 통신사, 방송국, 신문사 이걸 다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죠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었다 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세별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막강한 자본력으로, 돈으로, 금융으로 선지국의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소유주의의 40%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한 땅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옥토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황무지된 땅이, 이스라엘 땅이 기경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국가를 세우도록 권유한 땅이 20여 곳이나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찬밥 도움받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뭐 먹을 거 좀 달라고 해서 찬밥에다가 상을 차려서 드렸더니 따뜻한 밥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슈 그러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땅이 없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영국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야, 우간다 땅 둘 테니까 거기에다가 국가 세워라 No 일본이요? 만주 땅 둘 테니까 거기에 국가 세워라 No 야, 왜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에 국가를 세우도록 약속하고 계신다 결국 그들은 이 모든 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들은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있어요 국토의 60%가 사막인 겁니다 이런 착박한 땅이에요 이런 땅을 한 뼘 한 뼘 읽고 갑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경에 보게 되면 2600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2600년에 에덴 동산같이 되고 성벽이 들어서고 백성이 살게 되는 일이 있고 그 황무안 땅이 기경이 된다는 것은 묵힌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톰 소요의 모험 왕자와 거지 이 소설을 쓴 마크 트윈 아시죠? 안다고 하셔야 되는데 아시죠? 이 사람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에루살렘까지 걸어갔어요 1856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에루살렘까지 걸어갔다니까 이 거리를 그런데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대요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대요 정말 완전히 황폐한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이제 강국이 되고 독립이 됐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됐느냐 제가 갔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인데 제가 갈릴리 호수에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무엇이냐면 기름 송류관이 아니라 수로의 수로 물 수로입니다 이렇게 얼기설기로 이 물이 공급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 수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놨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량의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점적 관수라고 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채소 하나의 물 한 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내 따핌이라고 하는 것이 희불이 말이고 물방울이 해석하면 내 따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막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토의 60%가 되는 이 사막을 한 뼘 한 뼘 이렇게 농토로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완전 사막이죠 이런 사막을 이렇게 한 뼘 한 뼘 개관에 넓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계부 사막의 우측편에 있는 이게 낭뚜어집니다 여기에 여기에서도 지금 한 뼘 한 뼘 땅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부츠 농장은 집단이라는 뜻인데 이런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영토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스라엘 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꽃이 피고 농작물이 수출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농작물의 꽃 그리고 유럽의 감귤 80%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카를 재배하고 있고 꽃을 재배하고 있죠 이게 다 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로 연간 3,800억 원은 돈을 벌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내계부 사막에 아라바지 지역을 득비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 사막이거든요 이 지대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만들어가지고 고추, 가지, 토마토를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회복될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회 27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첩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포도원이 다시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에 그런데 이 포도원이 만들 수가 없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한당한 이후에요 이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고 포도주가 너무 좋으니까요 이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 옮겨버렸어요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90년대 후반에 농부인 야코브 버그라고 하는 이분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땅을 바꾼 적이 없대요 새 태양을 가져온 적도 없대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 촬영으로 이 포도밭을 보여주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 전에 이사엘과는 3년제에 들어갔어요. 아까 저희는 이산화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거의 were 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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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빽을 했어요. 어느 정도에 의지하는 것만은 사oks과는혀oute조차가emaryLY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렇고, 여기받기에는 문화나가고 있는hold이에요. 저는 다른 곳에서 가끔 할 경우가 아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뭐라고 됐죠? 그 이스라엘 땅에 농사진 농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다 오잖아요. 국가에서 죽을 지어놓고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벽이 세워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스라엘에 하이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황량한 곳이었죠. 이렇게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이파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테라비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테라비브를 봐보세요. 이렇게 집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의 야경이고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고 에스겔 36장 3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에덴근 황같이 되고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취가 다 되었죠. 그리고 제가 야드바쌤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을 이제 다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곳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그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향하신 일을 보라 우리가 들어갈 때는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볼 때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구나 그런데 나오면서 이 문구를 보면서 이스라엘 땅을 볼 거 아니에요? 아 여호와가 이 일을 향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독립을 했습니다. 흩어진 민족이 고토로 돌아왔고 약한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됐죠. 항무지된 땅이 회복이 됐습니다. 원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장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무려 4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21년이 지났죠. AD 2021년입니다.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도미니 라틴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해라는 뜻입니다. AD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2021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가, 인간 역사가 4천 년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2천 년 합이 약 6천 년이 되는 거예요. 그 6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 그리고 아브라함 때까지의 역사가 무려 4천 년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까지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500년이 흐른 뒤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기록해 놓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까지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기간이 약 2500년입니다. 이 25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미래의 일을 배우게 될 겁니다. 과거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미래의 일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성자에 나아갈 지자입니다. 성취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노아시대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와 사랑을 발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찌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